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영어 듣기 부분에서를 맡은 저는 레이나입니다 자 여러분 듣기 시험을 치고 나서 약점을 분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6월 모의평가는 우리가 앞으로 치르게 될 수능의 블루프린트 청사진과 같기 때문에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를 꼭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분 총평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하고 갈게요 17문제 듣기 문제 중에서 자그마치 15문제가 정확하게는 16, 17번을 빼고 나머지 15문제가 전체 100% 연계가 되었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주로 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듣기 분야에서는 물론 당연히 유형이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짧은 대화의 응답 고르기라는 유형이 연계가 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수능의 듣기는 유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소재나 주제가 겹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볼 텐데 내용까지 거의 똑같이 나온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아직까지 완강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험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수능 특강에서 연계 문제는 거의 100%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화의 속도 부분은 어땠나요 이전에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이고요 또 표현의 난이도로 봤을 때도 특별히 아주 까다로운 표현은요 두어 문제 빼고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중학교 수준의 단어 위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평이하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가장 흡사하게 연계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오늘 다 맞추셨나요 네 아 이 문제 저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풀었었죠 그렇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앙 무대에 피아노가 나와 있고요 피아노 위에 우리 원래 문제에서는 예쁜 그런 샹들리에가 클래식하게 나와 있었는데 star shaped light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나무가 세그루 그림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프린팅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액자 두 개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각에 이 직사각에 창문이 있었던 것이 커튼의 모양을 듣고 이해하는 문제로 바뀌었었죠 이렇게 거의 똑같은데 사물을 살짝 변형해서 그대로 출제된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듣기 만점 받았다 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하시는 거 그대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류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틀렸다 하는 학생들은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것들 고 유형만 기출과 지난 모의고사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과 완성해서 그 유형들만 먼저 따로 뽑아서 풀어보시면 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개 이상 틀린 학생들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다른 과목이 많다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듣기만큼 점수를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꼭 연계 교재를 백 퍼센트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듣기 부분의 총평은 맞춰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독해 부분의 총평 정승익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 우리 독해 영역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일쌤이고요 자 오늘 시험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뭐 시험은 어렵죠 아마 많이 어려웠어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객관적인 총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연습게임 아닙니까 진짜 수능은 이제 실전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급한 마음을 잠시 좀 내려두시고요 오늘 시험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독해 어떠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쉬운 문제들 원래 이제 쉬운 유형의 문제들은 그냥 더 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도 어려운 문제들은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틀린다고 보면은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늘어났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문제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요 아마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조금 문제를 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처음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21번 신유형에서 야 이 신유형이요 나올 때마다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도 좀 낯설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 신유형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문이 좀 낯설고 어려웠기 때문에 유독 좀 더 어려웠던 경향이 있거든요 신유형 요거 다음엔 꼭 잡겠다 생각하셔야 되구요 유형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지문이 좀 어려웠죠 자 그리고 요지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지도 어려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재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보기가 좀 까다로워 지니까는 요지 문제 22번도 틀린 학생들이 있었구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시험하면 딱 떠오르는게 빈칸 33번 34번 일 겁니다 자 이 두 문제는 왜 또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시험 연계된 거 아시죠 EBS 우리 수능특강 이 교재에서요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저와 함께 한 친구들은요 또 EBS와 함께 한 친구들은 많은 지문들을 좀 이렇게 낯있게 풀었을 텐데요 33번 34번은 전통적으로 연계가 잘 안됩니다 비연계라고 하죠 다시 말해 처음 보는 지문인 겁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데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 하셨죠 33번 34번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그런 지문이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분명히 이제 어떤 정도의 변별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다 33번 34번 이제 그 구간일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조금만 있다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삽입 같은 거 요런 데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41번 42번 장문독회도요 이게 정치학 쪽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막 도덕주의적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많이들 어려웠을 건데요 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번 시험만의 특별한 경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은 신유형 어려웠고요 연계되지 않았던 빈칸들 어려웠고요 순서 삽입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고요 장문독회도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죠 이게 이번 시험만의 일이 아니고요 늘 그래 왔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그렇다 치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요 그 시점이 언제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급하게 먹으실 거 없어요 어쨌든 할 거잖아요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4등급 이하의 성적이 나온다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지금이라도 수능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저도 있고요 주현 선생님 강원호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좌는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기초를 빠르게 닦을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거 지금 들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4등급 이하 특히나 5, 6등급 이하라면 반드시 그거부터 들으셔야 되고요 올해 목표를 EBS 연계교재 정도는 내가 다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은요 1등급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 3문제가 아니라 한 4, 5문제 이렇게가 어려워요 한 5문제가 어려운데요 이거를 다 틀려버리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대입 전략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연계교재들 공부하시지만요 비연계 대비하셔야 됩니다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기출이 아니라 완전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요 나의 영어 실력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험 쉽지 않은 시험이 있는데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틀린 문제 바탕으로 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대책 바탕으로 우리 지금부터라도 아니요 해야죠 지금부터 같이 한번 순대까지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본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빨리 오시고요 자랑 같이 공부하러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